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포로노를 보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섹스를 하려고 무작정 달려들며 강간도 쉽게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은영에 대한 감동난의 비판은 딱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입니다. 감동난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이 오은영 박사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99%가 정신병이 있는 아이로 태어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요즘 유가 금쪽같은 내 새끼에는 주변에서 보기 힘든 문제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한국의 아이들 99%가 문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면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포로노에는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도 결국은 섹스를 엄청 즐기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포로노을 보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섹스를 하려고 무작정 달려들며 강간도 쉽게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오은영에 대한 감동난의 비판은 딱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위험한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심합니다. 무협영화를 보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판타지를 상당히 잘 구분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세계적인 선수나 금쪽같은 내새끼에 나오는 문제야처럼 특이한 사람들과 평균적인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잘 압니다. 감동난은 오은영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무작정 달래기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금쪽같은 내새끼를 한편이라도 보기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오은영이 체벌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처벌에 몽땅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일 때 오은영이 직접 나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꼭 잡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은영이 회초리로 구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체를 속박하는 식의 처벌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체벌입니다. 오은영이 부모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단호함입니다. 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권고하지는 않지만 버둥때 쓰는 아이와의 기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버둥때는 제가 땡깡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오은영이 개입하면 문제의 아들이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순해집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방송국에서 조작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다수 사례들에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극적으로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아무리 버둥때를 써도 굴복하지 않을 때 아이가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버둥때와 관련하여 상당히 합리적으로 전략을 구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연선택이 선사한 합리성 또는 지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남들이 비합리성만 볼 때 진화심리학자들은 어떻게든 합리성을 발굴해내려고 기를 씁니다.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형질이 자연선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둥때를 쓸 때 부모가 굴복하여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면 때를 쓰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버둥때를 통해 당장 원하는 장난감을 얻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를 쓰면 부모가 결국 굴복한다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권력관계가 유지되면 온갖 상황에서 아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근친도는 1이 아니라 0.5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대단히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때를 써봤자 아이가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10세 이하 아이가 대단히 단호한 부모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무지막지하게 버둥때를 쓰면 얻는 것도 없이 힘만 빠지고 평판도 나빠집니다. 이럴 때는 부모의 합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은영의 개입으로 아이가 짧은 기간 안에 개과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인간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버둥때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가 순종 전략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분홍때 전략도cean 감사합니다.